이 보수 세력이 소홀히 하는 게 있습니다 홍보입니다 홍보는 자기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 보수 세력은 사람들이 다 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하는 것을 좀 쑥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 세력은 홍보, 선전, 선동 이걸 다 홍보라고 하는데 홍보에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좌파는 어떠냐 하면 조직과 선전, 선동을 같은 수준으로 시급합니다 조직부, 공산당의 가장 힘센 조직이 조직부고 그 다음이 선전, 선동부입니다 즉 조직과 선동이 합쳐져야 권력을 잡을 수 있다 조직과 선동이 합쳐져야 선거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쪽은 선동의 귀재고 보수는 홍보에서 소극적이다 이게 큰 사건을 만나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단했을 때 그것을 국민들에게 잘 알렸더라면 그게 잘한 정책이 되는데 좌익이 선동을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죠 당시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쇠고기가 미국산 쇠고기였습니다 그것을 가장 위험한 물질로 선동하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그것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다가 결국 기가 끊겨버렸던 것입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 정부에서 잘못한 것은 세월호의 운항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점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었고 이미 그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해경이 잘했습니다 해경이 조란신고를 받자마자 경비정이 30분 만에 도착해가지고 넘어가는 세월호에서 자발적으로 바다에 뛰어나온 170명 이상을 건져 올리고 헬콥터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아주 영웅적인 구조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과 야당이 해경을 무자비하게 비판하니까 여기에 제대로 대응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의 해체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백기투항이었습니다 해경은 제2의 해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뒤에 세월호 선동과 유사한 선동이 바로 탄핵선동이죠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홍보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8%까지 떨어졌습니다 잘한 일이 많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국민들을 원망해 보았자 소용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힘이 듭니다 저야 제3자 입장에서 국민들이 이런 분별력 가지고 민주주의 할 수 있느냐라고 혹독해서 비판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뭘 해야 되느냐 홍보 전략을 바꿔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바꿔야 합니다 측근들 아무리 맡겨도 안 됩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제1홍보맨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인 것입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지난 150년 동안 대학교를 안 나온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6.25 남친 보고를 받자마자 벌컥 화를 내면서 미군 파병을 결심했던 사람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구한 고마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은 위대한 대통령 40명이 넘는 미국 대통령 중에서 위대한 대통령 랭킹을 내면 항상 10등 안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또 굉장한 결단을 많이 내린 분입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결단 대한민국의 군국을 지원한 결단 6.25 참전을 결단한 것 그리고 항명하는 신처럼 떠받떨어지던 내가 더 원수를 해임한 결단 그리고 1948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기 부인까지도 거의 모든 여론조사소는 물론이고 자기 부인까지도 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통령 선거에서 역전승한 것 아주 참 위대한 성격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성격이 아주 단순 명쾌했습니다 항상 텐말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이런 지도력이 여기서 나왔느냐 당부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트루만 대통령이 홍보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모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건 뭐냐 성공한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학자로부터 듣는 것 보다는 대통령을 해본 사람으로부터 듣는 게 훨씬 더 실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트루만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한 대통령은 지도력은 양성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거의 다 타고나는 것이다 좋은 대통령과 나쁜 대통령을 가르는 제1조건은 성격과 역사적 교양이다 역사적 교양이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지식 우리 정부의 역사에 대한 이해 무엇이 자유로운 정부를 만드는가에 대한 인식이다 대통령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다 들어야 한다 정확한 결정을 하였다고 확신하면 밀고 나가야 한다 논란거리는 피할 수 없고 피할 필요도 없다 큰 정책에서는 논란이 커질수록 유리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을 상대로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과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사람이다 대통령이 무엇을 하여서 국민이 손해보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할 때 하지 않아서 국민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항상 올바른 생각과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지지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논란이 되는 것은 대통령에게 유리하다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니까 말이다 정책을 추진할 때 논란을 겁내지 말고 오히려 논란을 불러라는 겁니다 논란이 딱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자신 있게 설명하면 오히려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다 얼마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입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럴 경우에 국민들이 설득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올바른 사람의 올바른 이야기를 들으면 설득된다는 것을 믿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루마는 자유세계에서 지도자의 정의는 뭐냐 그러나 지도자는 국민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나 너무 게을러서 피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도록 설득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무래도 그러나 지도자는 그런 국민들까지도 일을 하도록 채찍질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야 그게 진짜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대통령은 세계에서 어떤가는 홍보면이 되어야 한다는 느낌을 늘 가지고 살아왔다 대통령은 자신이 하려는 일이 적절한 것이라는 믿음을 온 나라가 공유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몇몇 대통령들의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옳은 일은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무시함으로써 그런 설득 노력 자체를 포기한 셈이다 포기한 점이다 다른 몇 대통령들은 정책 집행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 정당성을 알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어떤 큰일을 하려면 반드시 스스로 이게 옳은 일이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론 무장을 한 다음에는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설득할 때 보통 사람들은 옳은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승복한다는 것을 믿고 하라는 겁니다 국민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죠 일단 국민들을 믿고 최선을 통해서 최선을 통해서 설득을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논란을 피해서는 안 된다 논란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 찬스다 이겁니다 논란이 생기면 대통령이 나설 자리가 생긴다 대통령이 나설 자리가 생긴다 그때 자신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하면 지지층이 더 넓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딱 들어 맞는 저는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논란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논란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어떤 정책을 만들기 전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 듣고 그 다음에 합리적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 밀고 나가되 설득을 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설득을 할 때는 국민들이 바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을 존중하면서 내가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리기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설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억울한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홍보면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